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번호 바뀌었습니다. 02077-635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주저 마시고 물건 궁금하시거나 지역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동산 정보 만나러 떠나볼게요. 먼저 정영근 이사와 함께한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우피스텔입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1분 거리고요. 2018년 10월의 중공 예정일로 11층 건물 가운데 5층에 위치했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1천만 원, 임대 예산금에 전세 보증금 2억 8천 원인데요. 8천만 원인데요. 실제 투자 금액은 3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에는 우피스텔이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먼저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볼게요. 네, 강남 중에 강남 그리고 앞으로 개발이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서초구 일대 가장 첫 평가되어 있는 남부터미널역세권으로 지금부터 가보실 텐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돈과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집가가 많이 움직이겠죠? 희세 차익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임대 수익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일단 저평가된 거에 비해서 임대가율이 높기 때문에 그 말은 투자금이 좀 작게 들어간다는 점이죠. 저평가되어 있고 투자금이 작다. 마지막 포인트는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주변에 국제센터라든가 남부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서초동 일대, 법조타운부터 하단부까지 이어진 라인의 업무 시설들, 다 젊은 층 수요들을 위한 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또 수익률까지 받쳐줄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더 자세한 분석들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사님, 첫 번째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랑 기업이 몰린다면서요? 네, 일단은 이곳 주변에 기업들이 몰린다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바로 양재와 우면동에 걸쳐져 있는 RNCD 센터들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 4차 산업혁명 지역으로 명명이 됐고 여기에 많은 자본들이 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4개의 코어 지역으로 나눠서 개발이 들어가고 있고 이미 대기업들의 입주가 거의 완료가 돼 있습니다. KT라든가 삼성, 유수 기업들과 동시에 또 150여 개의 중소기업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인구들만 석박석급 인재들만 해도 1만 5천에서 2만 명 정도의 인구가 창출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쪽 주변,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업 부근 시설이라든가 상업지가 풍부하게 형성이 돼 있는 터널 하나만 지나가면 되죠. 5분 이내로 만나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남부터미널역입니다. 3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도심지와의 접근성도 매우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남부터미널 자체의 현대화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후시설이죠. 지금 보면 동서울터미널 쪽이나 아니면 서울역세권, 그리고 고속터미널 부지, 강남 쪽 이쪽에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곳 남부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이전을 통해서 여기가 또 업무복합시설로 재탄생될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용종률 부분 때문에 확실한 계획은 잡혀있지 않지만 이곳 자체도 약 5년 안에 개발로 인해서 크게 바뀔 수 있는 저평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말씀드리면 개포동입니다. 지금 개발 소식을 얘기 드렸는데 개포동도 재건축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2만 3천여 대의 이주시효가 계속적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 주변 일대, 서초동 일대의 집가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큰 호재입니다. 2만 3천 세대면 인구로 따져도 약 1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지역이 개포동이기 때문에 강남의 신흥 부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이 된다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경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를 중심으로 서초동도 비싼 곳과 안 비싼 곳, 저평가된 곳으로 나뉘는데 경부고속도로가 지화가 되면 약 3년 정도면 개발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3년 정도 개발을 해서 이곳이 자연 복합시설로 변모가 되면 이곳 주변 자체의 아파트값이 상당히 많이 크게 올라갈 거고요. 거기에 또 후광지역으로서 터미널 역세권 주변에 있는 이런 수익형 물건들의 가격 상승, 임대가 상승을 미리 예견해 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 임대 수익률 높다고 제가 두 번째 포인트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일단 주변에 일터가 또 많이 공급이 됩니다. 첫 번째, 서초동 부지 보면 롯데시스톤 부지가 있죠. 여기에는 세계동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아주 큰 면적입니다. 현재는 약 5천억 규모지만 상업지로 변모가 되면서 약 3배 정도 지가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서초역과 그리고 이곳 강남역의 사이에 있는 바로 이 서초로의 통합, 고밀도 개발, 지구 단위 계획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재정비 맞물려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장제터널이 있습니다. 장제터널도 19년 상반기 개통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당로에서 테라로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에 개발이 집중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장 덕택을 많이 볼 수 있는지가 어디죠? 상업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남부터미널 역세권, 서초 3동의 상업지에 큰 지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업무 시설이 생기니까 임대 수익률도 고점을 찍을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로는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많은 오피스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피스텔에게는 하지만 투룸입니다. 방 2개, 거실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실제 사용하는 면적 12평 정도의 투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바로 본 물건지는 역에서 1분밖에 안 걸리는 초역세권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터미널 현대화 사업 바로 맞은편에 본 물건지가 있기 때문에 후광효과, 시세차익과 더불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굉장히 잘 지어져 있거든요. 보면 11층까지 지어지는 건물이고, 올 10월 완공 예정으로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성이 되면 주변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수익형 물건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 연금형 부동산 활용할 분들께 안성맞춤이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세차익, 수익 동시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셨는데 금액 얘기 이어가 볼까요? 네, 제가 차익 얘기를 왜 했냐면요. 본 물건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가격까지 아직 저렴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땅, 토지 자체가 매입 시기가 약 2년 전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땅값을 아주 저렴하게 매입이 됐고, 지금 현재 공사가 들어가고 완공이 된다면 지금 주변 지역 물건들의 가격대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물건보다 더 멀리 있는 오피스텔이 3억 8, 9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본 물건 3억 1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천, 8천 차이가 벌써부터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완공이 되면 최소한 3억 중반 이상의 가격대는 완공과 더불어서 바로 매도가 가능하다는 점. 시세차익 무조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세가 약 2억 8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작죠. 강남인들 3천 정도 투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없을 겁니다. 본 물건지 마지막으로 강남 지역, 서초 3동, 유망 지역이라 정리를 해보면서 월세 받으실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2, 3천 보증금에 월 110, 120 받을 수 있으니까 수익률에서도 대출 활용하면 6%, 7% 상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니만큼 관심을 두시고 강남의 마지막 3억 1천 명을 한번 주의 깊게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저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런데 미리 사놨기 때문에 강남에서 이 가격으로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많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점 유의하면서 방문하면 좋을까요? 네, 이곳 서초동 일대 남부터미널 주변이 아직까지 여러분들 저평가된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역에서 먼 것들은 아직도 가격대를 좀 작게 잡아볼 수 있는 다세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에서 멀리 떨어진 것들 그리고 노후가 시작된 건물들 매입하셔서 고생하시는 것보다 신축해서 임대사업자 활용해서 취등록세 감면도 받으시고 그리고 신축이기 때문에 5년 지나도 신축이겠죠? 그러니까 신축의 영향력 아래서 다 수익률 뽑고 그다음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평가 매력이 살아있는 서초동에 있는 오피스텔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이제는 두 번째 물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물건 보기에 앞서 궁금한 점 생기실 것 같아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 활짝 열려 있거든요. 번호는 02077-6355번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계 슈퍼맨 양팔석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효천공원 앞역에선 도보 5분 거리고요. 지난 2017년 10월에 중봉이 완료됐습니다. 5층 건물 가운데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6천만 원, 임대 확정 금액, 전세 보증금 1억 4천만 원인데요.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오프닝 때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강북을 누르니까 강북이 쑥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는 용산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용산구는 호재 나열하기도 참 벅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 포인트 먼저 세 가지로 알려주세요. 네, 무엇보다도 가장 불안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준공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불안감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여기는 이미 준공이 작년 10월에 맞춰져 있고 임차까지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세대 남아있다는 점 강조드리는데 안정적인 투자에 따른 리스크 감소. 두 번째,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이 용문동 주변 지역을 둘러보시면 다 재개발 구역들이죠. 그래서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거나 또 진행을 하려고 하는 지역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한 주변 지역들이 그야말로 하나가 뛰면 같이 뛰죠. 뭐든지 이런 가치들이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주택의 공급이 희소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경제의 원칙에 입각해 본다고 하면 그 희소성이야말로 미래가치를 대변한다. 가격에 대한 폭발력 검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세 번째가 바로 주변 용사는 묻지도 말두고 따지도 마십시오. 워낙 굵직한 개발 의지들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이 왜 이터로까지 미래가치를 강조해 주시는지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정적인 임대임이 맞춰져 있다는 것과 더불어 이 건물 같은 경우는요. 총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한 세대 남았다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원룸 주택이긴 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죠. 총 15세대로 구성이 되고 원룸 주택인데. 아, 그럼 요즘 원룸들 하지 않잖아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희소성이 그 어느 것보다도 증대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검증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검증이 앞으로의 수익률로 직결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세대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꺼냈냐면요.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우수한 입지 대비 주택 공급 희소하다는 점이거든요. 이어서 들어볼게요. 우리 4, 5년 전으로 돌아볼까 2013년 6월 27일부로 주택법 개정이 있었죠. 바로 주차장법 개정이라고 할 거라지는데요. 그 전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근거해서 2009년에 발효된 도시형 생활주택. 바로 60제곱미터마다 주차장 한 대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최소 면적인 12제곱미터로 하면 한 대 주차에 5세대까지 공급이 가능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룸 주택이 너무 공급 과잉으로 이루어지게 됐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주차장법이 개정이 됐는데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원룸이나 투룸이나 0.5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어떤 걸 짓겠습니까? 투룸 짓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2013년 이후로 아마도 방송 아니라 주변 어디에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셔도요. 오피스텔을 빼고 주택 부분에 있어서 원룸 공급이 과연 있을까? 거의 없다. 이러한 희소성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고요. 그 희소성이야말로 앞으로의 가격 상승을 예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머드급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용산구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개발 소식도 좀 알려주세요. 당연히 개발 소식. 용산은 뭐 아예 묻지도 따지도 말아야 됩니다. 자, 용산국제의무단지. 이제 소송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죠. 아마도 올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용산국제의무단지가 다시 한 번 크게 뉴스의 회자가 될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용산에 글로벌한 그런 여러의 호재들이 마무리도록 한다. 캠프킴 무궁기지 이미 입지 규제 최소적으로 1호로 지정이 돼 있죠. 여기는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베이 같이 그야말로 우리가 현재의 건축법으로는 건축할 수 없는 이러한 지상물의 건축을 함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자라는 것이죠. 2030 서울플랜, 아마도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2030 서울플랜의 3도심 7광역의 중심. 25개 자치주 중에 용산군은 바로 그 중심에 있다. 신문당선 연장 노선 이미 착공했죠. 거기다가 GTX-B 노선 그리고 한강병관리기본계획과 더불어 국내 최대의 민족공원 개발까지 전부 망라되는 가치를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 더욱 그 가치를 보장합니다. 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금액도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금액, 요 근래에 용문동, 투룸 같은 경우도 이미 3억대로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원룸이니까 소액 투자하십시오. 용산은 길게 보셔야죠. 중장기 투자체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가치일수록 가장 작은 금액을 넣고 우리가 뻥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매매가 1억 6천만 원인데요. 임대보증금이 현재 1억 4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 들었으니까 그렇지 아마도 올 봄이나 이렇게 되었으면 전세가가 1억 5천, 1억 6천도 놓을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작년 가을에 맞춰지다 보니까 1억 4천에 맞춰져서요. 실제 투자비는 불과 2천만 원입니다. 이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셔가지고 2년 뒤에 임대보증금을 올리든가 아니면 월세로 전환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4년 뒤에 매도를 고려해보시거나 용산은 중장기 투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시세차이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1억 중반대 가격으로 접근이 가능한 다세대 주택 만나보고 계십니다. 다양한 매력을 들어봤는데요. 안전한 투자를 위해 2위점까지 짚어볼게요. 늘 경제의 기본을 놓치고 부동산 투자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수요와 공급. 자, 공급이 적어지면 당연히 나중에는 그 가치가 크게 올라가죠. 현재 서울시 안에 아파트가 왜 이렇게 뛸까요? 바로 그것은 공급이 적기 때문이죠. 이렇다면 소형주택의 희소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하면 그것도 미래 가장 큰 가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용산이 그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그 가치 내 품에 한 번 꽉 안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치를 저도 좀 안아보고 싶습니다. 용산구 용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봤는데요. 자세한 정보 화면을 통해 다시 한 번 정리해보시죠. 자, 벌써 마지막 정보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정보 보기에 앞서 저희 다시 한 번 전화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02-2077-635번 활짝 열려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미스터 역세권 정현근 이사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중구 을지로 유가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4호선, 6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선 도구 1분건입니다. 자, 2018년 11월이 중공 예정이고 10층 가운데 로얄층이죠. 10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700만 원, 임대 예산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인데요. 실제 투자 금액 2,700만 원으로 예상되네요.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중심부로 향해 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역시 투자 포인트 정리해 오셨다고요? 네, 본물권은 모든 투자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일단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개발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교통이 편의성이 좋아야겠죠? 역세권, 역에서 1분밖에 안 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설이 있습니다. 동대문 패션타운의 20만 명의 수요까지 완벽히 갖춘 그런 카테고리를 가진 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물건으로서도 차익형으로서도 완벽한 물건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어디냐? 동대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임대 수요입니다. 동대문에 20만 명의 수요, 방산시장, 세훈상가에 이어지는 업무벨트 라인에 수많은 업무 수요들. 그리고 여기는 상업지가 70%니까 당연히 주택 공급이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큰 가치를 꿈꿔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입지 규세 최소 지구 1순위 지역으로서 이곳 신당과 그리고 동대문 정비구역 안에 포함이 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큰 개발 차이까지 거둘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주택 가치가 높은 지역, 바로 주거 지역은 30% 가치 안 되는 지역이죠. 거기서도 이 지역은 상업지입니다. 동대문 정비구역이었고요. 이 주변 일대의 대기업들과 그리고 큰 호텔들이 있는데 일반 주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호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희소성으로 큰 개발 차익을 여러분들이 미뤄볼 수 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기대가 됩니다. 풀어서 자세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부터 짚어볼게요. 네, 이곳 자체는 우리나라의 경제 심장과도 같은 부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동대문 패션타운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의류의 약 40%를 생산해내는 지역이고 그리고 수출과 수입이 이쪽 부근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수많은 관광객 수까지 있고 얼마 전에 운동장이 디자인 플라자로 바뀌면서 관광객 유입 수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 지역의 상권이 굉장히 광활하다 보니 이곳 주변 신당동, 신당역, 청구역, 약수역까지 모든 주변 지역의 임차 수요를 책임지는 지역이 바로 동대문 패션타운이고요. 그리고 숫자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곳 주변의 경제 효과만 해도 하루에 2조 이상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유일하게 동대문 상권이 그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쏟아져 있는 임대 수요가 본 물건지, 본 매물지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입니다. 길 하나만 건너면 동대문 패션타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임대 수요에 있어서는 최전망의 위치를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숫자로 보니까 왠지 캡처해 주고 싶으네요. 굉장히 잘 요약해 오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도 아까 굉장히 강조해 주신 부분이죠. 입지 규제 최소 지구 1순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이곳에 용적률과 건폐율의 상한을 폐지를 해서 완화시켜줘서 크게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입지 규제 최소 지구로 하는데 이곳 주변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신당 역세권 중앙시장과 오래된 낙후된 시설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좌측에 세운 상가가 있습니다. 세운 상가도 얼마 전에 4차 산업, 아까 양재동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육성을 해서 약 두 구간으로 나눠서 만 5천 명의 수요를 이곳으로 유치하겠다. 1조 이상 들여서 투자를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이미 을지로역 주변은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개발이 시작된 지점으로서 지금이 딱 맞는 투자식이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본 물건지가 정비구역 안에 있습니다. 우세윤시장 있을 때 동대문 정비구역 안에 포함이 된 지역이고요. 이 바로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바로 국립의료원이 있고 그리고 미 공병단 훈련소가 있습니다. 이곳 자체가 이전이 확정이 됐죠. 2018년 이전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은 2021년 이전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 상업복합시설을 들으고요. 본 물건지 앞에 이미 노브호텔 호텔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호텔이 올라가는 곳 주변에 투자를 하면 반드시 큰 차익이 따라온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건물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가장 마지막 포인트는 건물이 주변에 일반 주택이 없습니다. 모두 단층의 회사 건물들밖에 없기 때문에 희소성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올 10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10월, 11월 완공 예정이고 안에 풀옵션으로 된 투룸 구조로 된 12평형 구조로 도시생활주택, 다세주택입니다. 10층 규모지만 다세주택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주변 일대 높은 건물이 없고 주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희소성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큰 차익이 가능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가격은요? 매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은 3억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일단은 원래 매가에서 좀 할인이 된 금액인데요. 2억 9,700의 분양가, 실제 전세를 놓으면 2억 7천 정도. 들어가면 2,700 정도 놓고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도심 중앙 지역에.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도 2, 3천 보증매, 월 100 정도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수익률 면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간다. 특히나 이곳에는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완공시점 1호 건물입니다. 완공시점이 되면 그때쯤 지금은 3억이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때만 돼도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3억 5천 이상의 분양가를 지닌 건물들이 생겨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차익 면에서도 올 한 해만 봐도 3억 후반대 4억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우수한 건물이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안정적인 수익이 전망이 되더라도 유의점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 일대가 주택이 없습니다. 주택이 없다 보니까 주변 지역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주택의 임대 수요는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확실히 보신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주변 일대, 역에서도 멀고 또 주택이라고 해서 단층으로 된 그런 오피스텔에 투자하시기보다는 이런 확실한 건물에 투자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일러드리겠습니다. 추우셔도 인정활동 필수입니다. 중구 일지로 유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는데요. 자세한 정보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신 양팔석 대표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일정도 활용해보세요. 직접 발로 뛰는 부동산 소액 투자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고호선 신논현역 거평타운으로 가시면 되고요. 02-2077-6355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건에 대한 궁금증도 같은 번호로 열어두겠습니다. 02-2077-6355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부자 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 연구소 정형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